무심코 악인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행동 5가지 첫 번째, 평소 외로움을 잘 표현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행동 나의 외로움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남들에게 나의 외로움을 습관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습관적으로 외로움을 표현하면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동은 자신의 자립심과 주관을 약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이용하려는 악인들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오히려 지속적으로 외로움만 계속 표현하신다면 주변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귀인마저 내 인생에서 내쫓는 행위나 다름이 없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남의 험담을 하는 행동 악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하지만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독자님이 남의 험담을 자주 하신다면 주변에 악인을 끌어모으려고 나쁜 기운을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들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자신들은 착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뒷담화를 알게 된 당사자가 소문의 발원지를 찾을 때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의 입을 통해 남을 험담하는 것보다 구독자님의 입을 통해 남의 험담하는 것을 유도하고 즐기며 희열을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말하는 행동 타고난 천성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솔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서 자신의 약점도 서순없이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떳떳한 마음에 상대방과 친밀도를 올리고자 하는 행동이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수한 분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나의 약점을 언제 어디서나 말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구독자님들의 솔직한 모습에 더 신뢰감을 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악인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구독자님을 휘두르기 위해 접근하여 협박하거나 뒤에서 약점과 교묘이 섞인 소문을 만들어내서 구독자님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은 악인에게 나의 화투패를 다 보여주며 치는 고스톱 같은 행위이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쓸데없이 돈 자랑하는 행위. 세상에는 제일 쓸데없는 자랑이 세 가지 있는데요. 바로 싸움 자랑, 나이 자랑, 돈 자랑입니다. 그 중 나이가 먹을수록 제일 쓸데없고 위험한 것이 돈 자랑인데요. 밖에서 돈 자랑하는 행위는 돈 많은 사람을 노리는 악인에게 너의 표적이 여기 있으니 접근해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홍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 자랑은 밖에서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조용하게 사용하심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검수하시고 수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위축되어 있고 활기가 없어 보이는 모습. 살다 보면 괜히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힘든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오히려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심이 이롭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도 사람들을 봐가면서 상대를 건드린다는 점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당당하고 활력이 넘쳐서 건드렸을 때 자신에게 화가 돌아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잘 접근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의도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본인이 역공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께서도 평소 위축되거나 활기 없는 모습을 하고 다니신다면 주변에 악인을 쉽게 끌어들이는 행위나 다름이 없으니 참고하시어 평소에도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좋은 인연만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에는 생각보다 나쁜 악인도 많이 섞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심코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인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악인을 구독자님의 인생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구독자님들 주변에는 좋은 인연과 좋은 추억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